오오!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몽입니다 스페이스 워크 제가 왔는데요 한바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대박 와 대박 여기는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와 대박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많이 부네요 바람이 오우 바람이 부니까 많이 흔들리네요 무섭다 고소공폭증이 있는 분들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경치 보이시나요 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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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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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